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마이 L2U3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특별한 제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 사용하시는 부분들인데 특징과 장점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일단 구성은 플라스틱 케이스 본체 그리고 배터리하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. 배터리는 아이마이 정품 배터리고요. 충전기는 휴대폰에 있는 5핀 충전기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세트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본체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난다라면 스위치가 위치가 좀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. 기존에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스위치가 이 뒤쪽 스위치 캡 쪽에 뒤쪽에 달려 있어서 요런 식으로 켜고 끄고 하시기가 편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헤드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꼭 누르시면 불이 켜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모드는 아이마이 제품 공통 3단 모드 100% 50% 전멸 지금 요 빛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빛이 좀 동그랗게 모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반사컵을 SM 반사컵을 써서 직진성이 좋게 만들었습니다. 뭐 기존에 저희 요 타입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직진성 보다는 좀 이렇게 빛이 부드럽게 퍼지는 OP 타입의 반사컵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 제품은 좀 직진성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SM 타입을 넣었구요. 그 배터리 그러니까 스위치 조작 방식은 일단 길게 한번 꼭 누르시면 불이 켜지시구요.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모드가 변하게 되면 100% 50% 전멸 이런 식으로 켜지게 되구요. 일단은 이 상태에서 끄고 싶을 때는 다시 스위치를 꾹 눌러주시면 꺼지게 됩니다. 조금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고 편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뭐 일단 기존 세팅은 이렇게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상 저희 아이마이 L2U3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